인사드리겠습니다, 원트립! 안녕하세요,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니서드3 투모로우 앨범과 함께 스포티파이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또 스포티파이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재미있는 콘텐츠 이것저것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야, 좋습니다 아, 그리고 또 여기가 스포티파이잖아요 맞아요 타이트곡, 데자부, 어떤 곡인지 다 짧게 불러드릴까요? 아, 좋아요 네 기억해, 예 마침내 찾은 애써 나의 믿음 너야 예 이런 곡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? 또 원곡이 궁금하시다면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아,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촬영 마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, 재밌게 촬영하고 올게요 이거 우리 한 문제 맞힐까? 다 하고 있어요?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편집, 다음 넘어갈게요 사람이 뻔하냐 아니, 나는 양심을 지킨 거야 동료님, 눈 세정 감으실게요 그냥 아주 귀가 시뻘게 지고 이제 다 손바닥 아니지 뭐 괜찮은데? 아니, 지금 발을 못 빼서 아, 발이 못 깼구나 노! 형 먼저 도와줄게 됐어? 올릴게요 응 노! 됐어요 자켓 벗을래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, 설렘다 짜잔, 개봉 박2 언제나 선물을 푸는 건 설레는 일이야 존재하는 모든 내일의 무화과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을 스포티파이가 청와르바이투게더의 데자부 활동을 엄맘다에 응원합니다 저 근데 진짜 스포티파이 써요 저희 쑥쑥에 스포티파이 베개 예전에 받은 거 아시죠? 맞아, 맞아요 우선 마이크예요? 우와 너무 값진 선물인데? 마치 데자부 한번 해줘 마치 데자부 진짜 야무지게 챙겨주셨네 감사합니다,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네,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완성을 하고 왔는데 야, 야, 야 저희가 플레이리스트에 5곡 넣었잖아요 그렇죠 멤버들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곡이 뭐예요? 저는 미라클 저는 대자부 저는 쿼터 라이프 프라이시스 많이 저는 네이리스트 기다릴게요 오, 다 다르네 저, 저는 아, 네, 저 덕힐라 덕힐라 예, 예, 예 자, 그러면 또 서로의 유닛곡을 어필 한번 해볼까요? 아, 또 우리 형들 굉장히 섹시하죠 아, 저는 처음 도입부 들었을 때부터 와, 이거 곡이 대박이다 맞아요 오 빌드를 달래잖아 저희는요, 저희는요 자, 저희도 칭찬해 주세요 동생들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? 예, 예 되게 했어요, 너무 좋다고 예, 예, 예 되게 가사도 엄청 예쁘고 해서 약간 밝은 곡이지만 좀 감격스러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, 그럼 투모로우바이투기도의 추천곡을 포함한 전곡 다 들어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 어떻게, 근데 걸리셔서 우리가 좀 들어가죠 어, 그럴까? 상관없어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 아, 네 오, 이런 걸 또 언제 다 이렇게 구성하셨대 왕자님, 여기 스팡이랑 검 있습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이 막 여기저기서 마법사인가요? 만약 네가 휴가를 간다면 누구와 어디로 가고 싶어? 나는 우리 멤버들이랑 한 번쯤 스키장에 가고 싶어 나는 어렸을 때 아기 연준 삼형제라는 동화를 정말 좋아했어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 이번엔 저희가 동화 속 주인공이 더 인터뷰를 하고 왔죠 그렇죠 각 멤버마다 잘 어울리는 동화 속 캐릭터는? 일단은 청개구리요 누구요? 저예요 아, 인정합니다 제가 휴닝카이 양치기 소련이에요 오, 인정합니다 이렇게 게임할 때 야, 잘 찾는다 흥부늘부 내가 누구야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림체가 좀 그렇긴 해요 아, 그래, 그림체가 좀 불안하네요 옆에 까치 하세요 아, 네, 까치 하세요 마지막 촬영하고 또 인사하러 올게요 안녕 자, 오늘 마지막 촬영까지 다 마쳤는데 멤버들, 오늘 재밌었나요? 예! 너무 재밌었어요 It was so fun! 네, 그럼 투모로우바이트게 될 미니소드 3, 투모로우 타이틀곡, 데자브오는 물론 수록곡 전부 지금 바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, 투모로우바이트게 될 데자브오는 어디서 들어야 하죠? 지금 바로 여기 스포리파이에서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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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